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찜 로제찜닭 왕김말이튀김 왕새우튀김 치즈볼 통돈까스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마이튀김은 여러분 저는 이 맛은요 뭔지 잡고싶는게 좋고 생각보다 고소하고있기도 하고 이거는 마이튀김 또 자세히 단지 고소하고 주먹밥도 고소하고 매운 고추냉이 들어간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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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치즈가 너무 좋아서인 줄 알았는데 한입둑으로 매운 고춧가루가 되어있어요 매운 고춧가루가 더 좋았어요 매운 고춧가루가 더 고춧가루가 더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맛은 고기맛에 소스장장 있던데요 idad somemu도 소스 vs. todgem 맛은 뜨거운 식감이 좋아요 소스는 따뜻하게 씹는 에그야 그 맛은 멜리로 끓인것 같지만 달성한 막비가 풀린것 같네요 너무 맛있어 딸기맛 딸기맛 어묵 CHRIST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새우는 제멍에 다를 것 같아요. 새우는 아낌아. 새우는 아낌아 새우는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맛은 정말 짠. 매우 고소하고 짠. 맛은 달걀과 달걀과 짠. 맛은 매우 고소하고 짠. 면은 면밀고 있는 맛이에요. 맛은 매우 고소하고 짠. 매우 고소하고 맛있어. 맛있게 먹어야만 먹었지만, 이 떡볶이 아주 매콤하고요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오징어 떡볶이 너무 매콤하고 너무 매콤하고 너무 매콤해요 너무 매콤하고 자,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어 볼게요 랄맛은 어떻게 먹어야지, 랄맛도 잘 먹어야지 랄맛은 다 먹어야지 저는 랄맛을 먹기 때문에 랄맛은 멈추지 않고 랄맛은 멈추냉이를 먹어야지 아삭아삭 아삭아삭 마늘은 다 먹으니까 매운소스찌개 다이의 confronted 어우 매콤한 새우가 잘 익은 맛이에요 치즈가 어두운것이 são 따뜻한 기름을 먹었으며 아삭한 기름을 하는 것 같아요 바삭한 기름에 따라서 요리가 5PIL 양이kins육을 꼭 먹으면 안돼요 맵은 할아버섯은 너무 진짜 맛있어요 햄버섯은 역시 소스에 음료가 딱 맛있어져요 고춧가루 너무 고소하고 염두 뱅뱅 인이 너무 좋아해요 투명한 맛 뱅뱅 젤리 뱅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인기맛김밥 고춧가루 고춧가루 면치튀김 이 고추 ceci도 맛있게 잘 먹기 때문에 물도 너무 맛있었어요 숙주 ponto 파장은 꼭 먹기 조심스러워요 다음엔 쫄깃쫄깃 핫도그 양념장 unstable 으어어얽 후면은 어구 으어어어어양 남은 찜닭은 조금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녹